가을 땐 또 이제 얌전한 노래를 아 노래 좋다 노래 좋아 나 이 노래 좋아 좋다 어 집 다르다 집 달라 여기 그 집 아니야 많이 넓어졌는데? 어머 이사 갔구나 박수 한번 주세요 이사를 가줍니다 야 화사야 너 집 되게 커졌다 오 집 좋다 우와 너무 좋다 스케줄 같은 거를 모두 끝내고 쉬는 공간이니까 귀로든 몸으로든 모든 게 편안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아 이거 이거 아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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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는 이제 장안동에서는 보완이 안 됐었어요 호수까지 다 아시는 거 같더라고요 진짜? 보완도 잘 되고 이게 혼자 살면은 이렇게 무섭을 수도 있어요 좋은 곳으로 갈 complexпис니까 아 본인은 원인입니다 결왕 아 인사 아